안녕하세요 목장갑입니다 모카모카 오늘은 루알피스 리뷰 한 번 해서 6레벨을 찍고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하나씩 한번 볼게요 일단 1레벨답게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풍이 이뻐 TVZ라서 진짜 아쉽다 아 엔더스킰도 진짜 이런거 나왔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10레벨 때 이 모자 줍니다 모자 1레벨 때 입는 옷이랑 세트 같죠? 그리고 이 상자 1%네 백팩이 와 나온 사람 진짜 부럽다 이때까지 나온 가방 중에 이게 제일 이쁜 것 같아 이게 제일 갖고 싶구나 폭탄 스킨이 나왔어 이번에 폭탄 스킨 줍니다 그리고 25레벨 때 엔더이피하면 오오 이뻐 이뻐 4스킨 뭐하지 이번 루알피스에서 와 진짜 이뻐요 이것 때문에 질린 사람 많을 것 같아요 마스크 마스크가 진짜 이쁘죠 마스크가 원래 눈에 잘 안들어오는데 이렇게 입으면 진짜 이쁠 것 같아요 팔맥 약간 유아틱한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100레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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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다 더 이게 더 이쁜 루알피스 립은 여기까지 약간 이쁠한거 34레벨 PDB 범인 일찍 이 감사합니다.